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개관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개관입니다. 개관 첫 번째 있고 개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챙겨서 첫 번째를 먼저 들으셔야 오늘 두 번째 이해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개관에서 보면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이 첫 번째 개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뭐냐?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냐? 기독교가 로마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온 유대사란 모든 사람들을 안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보면요. 바울이 성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의 관료들은 바울을 지켜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뻔했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났던 로마의 관료들이 적대적인 사람이 없었다를 사도행전에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당신들 속석이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관료들이 우리를 볼 때 모범적으로 봤다. 우리 종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우리가 더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승해서 진짜 기독교다. 진짜 하나님 종교다. 이거를 사도행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에서 이야기했었던 예수가 죽었던 그 사건은 오판.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모습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또 항소를 했지만 당신의 관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함께해줬다. 때로는 참대도다 이야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항소만 안 했으면 내가 풀어줬을 것이다. 이런 관료의 기록도 있다. 유대인들이 문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종교고 하나님 종교의 핵심은 당신들도 사랑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편지가 없었으면 아마 로마가 국교화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나서 1장에 이제 1장으로 개관이지만 1장을 물고 들어갑니다. 1장에 보면 자 1장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자 1장입니다. 자 1장에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소가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소의 승천 성령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 대오빌로여 누가 보군과 똑같다고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응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냐 성경 공부 시키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재림을 물어봅니다. 언제 그날과 그때가 오냐 예수님께 예수님이 심판하실 지금 초대교회 이 일장에서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과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1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자 우리 BT니까 성경을 언제나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음성으로 들어도 성경을 꼭 펼쳐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루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40일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이게 뭐냐 1장 7절에 재림 예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도 모르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중요한 건 무엇이 중한디 8절이 중하다. 8절을 너희들은 언제 나라 멸망할지 그거 보지 말고 8절을 봐라. 8절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4층이 인테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몇 절 8절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한번 지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 이게 확대한 건데 여기가 이제 기독교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에 보면 자 보세요. 이쪽 부분을 확대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과 1번 두 번째는 유대니까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죠. 유대 지역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이 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세 번째 자 영역이 넓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면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땅끝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땅끝이 땅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점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사역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파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먼저 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까요? 장에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1장에 1장에 보면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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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절에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합니다. 37절인데 예루살렘과 그러면 온 유대 남아야 되죠? 유대가 6장에서부터 유대가 시작돼요. 스대반 집사를 뽑는 것부터 해서 유대 지역과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러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 선교를 합니다. 성경에 사마리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8장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 어디냐 9장 9장 여기 27절부터 해서 베드로의 루타 사건을 시작으로 이방인 성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에 고넬료가 나타나고요. 고넬료 나타날 때 뭐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라 쪽발 갈라진 거 뭐 다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는다 이 사건이 10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기독교 전파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구장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굳이 이거를 형광펜으로 구역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쪽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땅끝은 어디냐 쭉 가서 28장 로마에 잡혀갈 때까지 이르러 내 증의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의되리라 사도행전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파피루스가 굉장히 고가의 재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0억대지 않았을까 엑스레이 장비나 의료 장비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도 엑스레이 장비 의료 장비들은 비싼 건 억대를 고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파피루스 종이 종이를 평생 구경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종이에다가 기록을 할 때 손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 나가면 뭐 몇천만원이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제되고 필요한 말과 핵심을 조직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 놓고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을 증거한다 기독교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이고 그 목적이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우리 식구로 만들려고 했었다 유대교 쟤네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가지고 쟤네들이 중간에 변질이 된 거고 우리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종교고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이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1장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1장에 대한 내용이니까 1장에 재림에 대한 문의가 나왔습니다 재림에 대한 문의가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답변이 나와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재림예수 어디에 왔다 어디에 왔다 뭐 정명서 기타 등등 2단 얘기하잖아요 여기 천사가 한 얘기대로라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 우리 몰래 오시지 않아요 전세계가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하냐 이제 가셨잖아요 가셨으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인 잃은 양처럼 뻥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기다려 성령 기다려 12절에 제가 옆에다 쓴 건 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성령 기다려 그리고 나서 성령 기다려 낳고 성령을 받는 과정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새 사도를 선출합니다 15절에 여기에 사도 선출할 때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론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처참하게 죽죠 그리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재림을 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셔요 재림 전에 재림 전에 40일 동안 이 40일에 무엇을 가르치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언가 사역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말씀 증언입니다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증언이란 단어를 머리에다가 딱 심어 놓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의 증언입니다 이런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이 뭐냐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목적은 뭐냐 대우빌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당신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빈무덤으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라고 거짓 소문을 규명하는 것이 이 누가 보금의 목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성찬식 때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식인종 종교다 살과 피를 먹어라 성만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규명하고 오히려 이 오해 속에서 진정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포인트를 잡아버린 게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교인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정황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자로서 증언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역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충돌을 동반합니다 증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증언이 필요할 만큼 안 좋은 이야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거짓 소문이 없었다면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학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위에 바로서고 말씀위에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